추 장관이 한 인사는 현 정권을 수사하면 좌천, 덮으면 영전이었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인사전과 인사 후입니다. 그 다음으로 라임펀드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덮으면 영전하고 수사하면 좌천했습니다. 오츠머스 사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으로 인사를 윤석열 총무장과 협의하실 건가요? 총장과 장관의 사이, 장관과 총장의 사이는 법적인 관계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법적인 권한과 책임관계고요. 총장이 실제하는 이상 당연히 인사를 함에 있어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총장의 협의가 아니라 그냥 의견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법률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법률에는 협의하이라고? 의견을 들으라고 되겠습니다. 그렇게 법률에 따라서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말씀이세요?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